좀 막힐 때까지 해보고 싶은데 이거 근데 광고가 1시간인데 더 해도 되나? 잠깐 물어보자. 잠깐만 있어봐요. 이거 더 해봐도 되나요? 좀 재밌어서 아니 테스업이라서 이거 내가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. 자 오늘 할 게임은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게임입니다. 원래 이 게임이 AFK 아레나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류의 게임이었거든요. 이거는 좀 달라. 이거는 일단 오픈필드예요. 이거는. 그리고 이 전작 AFK 아레나 뭐 이런 거 안 해봤어도 그냥 새로 아예 할 수 있다. 그리고 기존 거랑 좀 나오는 캐릭터가 좀 다르대요. 신규 캐릭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도 앞쪽에 있는데 나는 지금 테스업 계정을 받은 거라서 미리 한번 그 부분을 다 넘긴 거고 그리고 정식 런칭해도 SSR 준다고 합니다. 뭐 다른 게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는 하는데 딱히 광고할 때 뭐 큰 거 없이 그냥 게임 재밌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아까부터 프레임 드랍이 좀 생기는데 이게 테스업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어? 아 여기 땅바닥에 돈 떨어져 있네 이거 이런 류의 품은 뭐야? 이것도 카툰 렌더링인가? 졸라 예쁜데? 오 괜찮은데? 호호호호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아 전자가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류는 근데 오픈 필드로 들어가는구나 이건 강력한 스킬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 호거는 불 들어왔는데 눌려 볼게 아 누르면은 이제 그 스킬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건가 어디에 쓰면 그 주변으로 나가고 오 괜찮은데? 한방에 죽여버림 수상한 남자 당신도 불빛을 감상하러 온 건가? 야 이 새끼야 마을에 불이 나는데 지금 이게 오픈 필드라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마을 한번 걸어보자 뭐 있을 수도 있어 어? 이렇게 들어가면 싸우는 건가? 오 괜찮은데? 일단 졸라 예쁘지 않은? 내 캐릭터 제대로 공격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? 레오프론 전사 방랑이 검색 아 뭐야 내가 멀린이야? 어 혜미? 졸귀탱인데? 설거지하고 왔냐고? 공구장 갖고 왔다고? 주인공이 졸라 엄청난 마홉사인가 보네 근데 그 과거를 좀 잊었나 보네 지금 아 이제 주점에서 아 이제 여기서 영웅 가차야 출첵으로 이게 SSR을 준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뭐지 해볼까? 어 뭐야? 보라색이면 좋은 거 아니야 바로? 페이! 얘는 서포트이네? 약간 노란불빛 떠야 되나? 아 또 보라색인데? 제발 노란색 하나봐 어 떴다 어 에디 꺼지시고 어 누나? 그레이브 본 도토리 아 얘는 승급재룐가 본데? 얘도 승급재료? 레오프돈 아까 무슨 밑에 카테고리 뜨더만 걔네구나 아 이거구나 아 얘네 아 뒤에 색깔이 아 셀씨야? 얘 사수야? 딜러야? 오케이 하루도 못하나? 체섭이랑 계속 할 수 있는 건가? 오 또 떴다 아 얘도 사수 같은데? 얘 사수네 얘는 트라이브네 좋은 걸 뽑아야겠다가 아니라 수박 그냥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다 뽑고 싶다 아니다 좀 하다가 하다가 빡세지면은 저기하자 공명의 전당을 활성화하면 최고 레벨 영웅 5명이 공명의 용사가 된다 그냥 공명의 용사가 내가 데리고 다니는 용사 아니야? 얘네 올리면 나머지도 같이 올라가 헤미 빼 헤미 빼고 탱커 집어넣고 그러면은 사수 사수 레인저 서포트 탱커 오케이 뽑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게임 좀 해보자 이 정도면 졸라 세지겠지? 피리 붓는 소년이야? 왜 불만했냐? 말이 싸가지가 없네 이거? 오 박스도 있네요? 아 필드에서 이렇게 뽑기가 나오는구나 템도 10렙짜리 나왔네요 아니 근데 감이 안 온다 이거 이게 지금 퇴섭이라서 이렇게 퍼주는 건가? 퇴섭이라서? 어? 어이 폭약통 폭약통은 전장에서 사용하는 액티브형 기믹입니다 아 필드 기믹도 있나보네 폭약통 건들면은 이쪽에 피해 아 굳이 내게 가까이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 졸라 세졌는데? MVP다 HP가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에게 치료하면서 다음 4초 동안 계속 피해 복 아 장비도 껴줘야 되는데 같은 직업의 모든 영웅에게 같은 장비를 아 전사계통에서 똑같은 아 그래 이런 건 좀 편하긴 하네 같은 전사계통이면은 이 장비로 통일해서 쓰는 거네 그냥 레인저계통이면 이거고 이거 여타 게임들은 수바 이거 장비 다 캐릭터를 개별이어서 막 장비도 다 해야 되고 막 장비에 돈 존네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 오케이 일단 좀 가보자 이거 전투력이 또 너무 높으면 수바 이거 전투가 그냥 가가지고 쓸어버리니까 게임 자체는 정말 잘 뽑힌 것 같은데요? 좀 막힐 때까지 해보고 싶은데 이거 근데 광고가 한 시간인데 더 해도 되나? 나 잠깐 물어보자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더 해봐도 되나요? 좀 재밌어서 아니 테섭이라서 이거 내가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 아니 이거 광고를 떠나서 게임 자체가 잘 뽑힌 것 같은데 일단 냉정하게 일단 나중에 과금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 자체는 잘 뽑힌 것 같아 나 그리고 아까 베라 좀 뽑아보고 싶어가지고 다이아 좀 모아볼게요 자 광고 시간 넘었으니까 일때부터 스킵한다 나 이제 나 하고 싶은 게임한다 야 나 말고 해외에서도 지금 광고 저기 진행하나 보다 여기 사람 있네 지금 아 일본도 사전 예약 중이에요? 지금 한국에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 말고도 아마 광고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거 보면서 정보 취합도 좀 하고 하세요 꿈의 세계로 통하는 마법진이 오픈됐다고? 아 얘 레이든가 보네 틀리방구 아 야 공격력 버프 안 받고 갔어 쟤네 야 침묵 걸렸어 야 야 우리 편이야 인마 아 눈사람을 깨주는 거야? 아 그렇네 아 진짜 난 또 우리 편이 존내배인줄 알았다 오 죽었다 와 못 잡나 본데? 힐러를 차라리 앞에 놔둘까? 아 피 깎아 와 이게 애초에 잡는 게 아니라 깐 만큼 받는구나 전체 래킹 1등입니다 여러분 국위 선행했습니다 이거 해외 사람인 것 같은데 2등으로 박았어요 제가 대한민국 만세예요 아 근데 약간 나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 지금 여기 앞에 아이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 진영인데 이 진영을 싹 맞추고 가면 시너지가 발동이 된단 말이야 아 도적이 조금 구덱인 것 같은데 도적 말고 원딜을 하나 더 받고 싶거든 험 뽑기 한 번 가능하나? 오 된다 슛 까비오 까비오 아 하나 등업 시켜보고 싶었는데 자 일단 오늘 지겨볼 게임은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오늘 좀 재밌어서 조금 광고 시간 오버해서 좀 해봤는데 어 정발하면은 좀 더 한번 찍먹 해보는 걸로 하고 새로운 여정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